스마트 시티 스마트 분석과 환경 분석을 제공하며 공조 시스템의 자동화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 버스터미널, 페리터미널 등 다양한 관광지와의 교차 분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전화 스마트 전화 솔루션을 이용해 오염된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 모형 변화 예측과 시설 자동화를 통한 정화의 자동화까지 구현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타스 타스는 열차널 승객 밀집 또한 환경 분석을 제공합니다. 특히 차량 운행 중에 진동과 소음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루와 차량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고 예측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합니다. 타스 고객 분석 솔루션은 백화점, 쇼핑몰, 휴게소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고객의 방문과 이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장 앞의 유동인구 분석, 매장 방문 고객의 재방문 여부, 체류 시간 및 구매 패턴들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의 방문 패턴의 변화까지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타스 미스의 디바이스를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빅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실세멸의 다양한 분석에 통밟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쿨용 디바이스는 교실 분위기에 맞추고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고른 모양의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지하철 및 기차의 차량용 디바이스는 차량 내 설치 공간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설치가 되며 전원부의 안정성을 높여 신뢰성 있게 동작합니다. 고객 분석과 전시 환경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신뢰형 제품로 다양한 환경 센서와 통신 모듈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작게 디자인된 외형은 다양한 신뢰 인테리어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게이트웨이 작체 개발한 스마트 게이트웨이는 다양한 센서와 맥주 웨이터를 지원하여 스마트 시트, 스마트 전시, 스마트 정화, 탓수, 탓수와 같은 여러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토이스리스는 국내외 다수의 대내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등 시대회의 국내 수상뿐만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세어린 국제대회에서도 수상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토이스리스는 게이트웨이와 센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클라우드 서버의 빅데이터화하며 다양한 알고리즘과 AI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경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제공 3차 산업과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토이스리스가 책임지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스캐너를 하시면 데이터의 수집부터 가공, 분석, 예측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트 솔루션 토이스리스의 모든 솔루션은 스마트 시트에 다양하게 적용하기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이스리스는 사람들이 삶을 명의하는 모든 공간을 분석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수집과 공간을 분석하는 도움말